오늘 내가 오랜만에 귀 청소를 좀 해줄까 하는데 이 컨디션은 괜찮아? 다행이다. 내가 사실은 여태껏 귀 청소를 귓바퀴를 소독하고 그 다음에 귀이개나 면봉으로 귀 청소하는 식으로 많이 했었잖아.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귀 청소를 해볼까 해. 그 귀지 녹이는 약 있는 거 알지? 들어봤지? 맞아. 이비인후과에서 처방해주는 약. 그 물약을 귀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귀지를 녹일거야. 귀지를 녹이고 나서 사실은 면봉이나 귀이개로 따로 파거나 안해도 되는데 그거는 오늘 귀지 상태에 따라서 근데 아무래도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귀 청소를 안 해준 지가 한참 됐잖아. 그래서. 요즘에 잠은 잘 자는거야. 그렇지. 이제 2월달은 졸업식도 있고. 뭔가 마무리하는 날이잖아. 학생들한테는. 뭐 어른들한테는 새해 1월 시작하면서 신문식 시작해서. 사실 2월 3월이 그렇게 부담되는 날은 아닌데. 그래도 계절이 바뀔 때쯤 되면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오늘은 귀 마사지도 특별한 방법으로 할거야. 그전에는 귀 마사지라고 하면 로션이나 오일 같은걸로 마사지를 했었잖아.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거야. 그거는 이따 소개해줄게. 그래. 자 그러면은. 귀 속을. 오늘도 잠깐 보고. 그리고. 귀지 녹이는 약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넣어볼게. 어느쪽부터 볼까? 어느쪽부터 볼까? 어느쪽부터 볼까? 이렇게. 귀지는. 귀지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소개해보니깐. 귀 벽에 약간 덩어리같이 보여서. 아무래도 약을 넣고. 내가 조금 청소를 해야할 것 같아. 그냥 두면 안될 것 같아. 그럼 이쪽은? 이쪽 아프진 않지? 이쪽도 약 놓고 그냥 두는 것보다 면봉이나 귀이개로 청소를 조금씩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너무 걱정하지마. 나를 믿어줘, 이번에도. 자, 그러면 귀는 다 살폈으니까. 자, 그럼 그 물약을 좀 넣어볼까? 짜라란. 이게 바로 그 물약이거든. 그냥 투명해. 투명한 입술. 이거를 귓속에 여러 번 조금씩 나눠서 넣어야 되거든. 넣을 때 뭐 따갑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건 없어. 이걸 왜 여러 번씩 나눠서 넣어야 되냐면 이게 아무래도 물약이다 보니까 귀지를 한 번에 녹이려고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이게 귀밖으로 다 흘러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약을 넣은 다음에 내가 이게 잡고 있을 거야. 귀밖을 살짝 눌러서 약이 흘러나오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이렇게 손으로 대고 있을 거야. 약이 조금 차가울 수 있거든. 귓속에 들어갈 때 느낌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물이 흘러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상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쪽부터 이쪽부터 약 넣을게 한 번 더 넣고 그 다음에 반대편 넣어줄게. 자 이쪽도 똑같이 해줄게. 안아팠지? 안아팠지? 괜찮지? 약을 덜어서 자 그러면 이쪽도 안아팠지? 좀더 조금더 보기 고기 고기 자, 됐다. 약은 다 넣었거든? 자, 약은 다 넣었으니까 귀지가 녹을 때까지 생각보다 조금 기다려야 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기다려줘야 귀지가 녹아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덩어리로 남으면 그거를 청소를 해주면 되거든. 자, 근데 귀지가 많아서 그런지 자꾸 이 물력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 같거든. 흘러나오는 거 그냥 두면 되긴 하는데 약간 좀 찝찝하지? 그치? 그럼 더 흘러나오지 않게 내가 귀에 비닐 같은 거 씌워줄까? 괜찮아? 알겠어. 잠깐만 짠 자, 그럼 내가 비닐 귀에다가 살짝 씌워줄게 팁 이럴수 변화 흘러나오는 퀽 아 어때? 이쪽이 살짝 먹먹해졌지? 근데 약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안심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쪽도 깔끔하게 잘 씌워졌어. 이렇게 10분, 15분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귀지를 깨끗이 청소한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참아줘. 그럼 귀지 청소 다 하면 내가 특별히 귀 마사지 짓고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더 이상 흘러나오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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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때? 간질간질하다고? 그렇지. 귀에 비닐 씌우는 상태에서 내가 만져가지고 간질간질하지? 10분, 15분씩 기다리기 조금 지루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없었어? 응. 최근에 있었던 일 나 최근에 미용실을 빨리 딴 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다니는 미용실은 자꾸 배업을 하거든 내가 죽고 이제 마음을 묻히고 다닐 만하면 자꾸 배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머리를 자를만한 관리를 받을만한 미용실을 얼른 알아봐야 되는데 나도 못하고 있어서 자꾸 머리가 이렇게 길러가고 있어 속수문책으로 아 네 얘기 좀 해줘 재밌는 일 없었어 뭐 재밌는 일 아니더라도 좀 최근에 있었던 일 아 그래 뭐 뭐 스트레스 받고 조금 잠 안 오고 뭐 좀 우울한 감정 들 때도 있고 그냥 살면서 항상 그런 감정에 빠지고 또 생각해보면은 고민도 매번 새롭지 않니? 이상하게 고민이 항상 끊이질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다른 고민인 거 보면은 고민이 그만큼 해결이 많이 됐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해결됐을 때는 잘 음력을 안해뒀나봐 어 항상 되게 고민이 많았다고만 기억을 하지 이렇게 해결된 거는 잘 생각을 안해서 그러지 근데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말들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그럭저럭하게 된다 그 진짜 그럭저럭이야 그냥 그냥 어차피 이렇게 또 고민해봐야 또 더 큰 고민 나타나서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느정도 조금 해결이 돼서 넘어가거나 항상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 응 난 그랬어 내일은 내일은 친구 만난다 내일은 약속 있어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만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선물도 받고 나는 맛있는 밥을 사기로 했어 응 근데 뭐 먹지 나 아직도 생각을 안했는데 넌 뭐 좋아해? 응 좋아하는 거 내가 너 뭐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언젠가 꼭 얘기해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벗겨볼까요? 기운하지? 기운하지? 그럼 이쪽도 이렇게 귀지가 잘 녹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남은 걸 좀 청소해볼까? 그전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생긴 거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불기가 있으니까 이런 귀이개보다는 면봉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이랑이면 검정색 면봉으로 귀지가 얼만큼 묻어나오는지 알 수 있게끔 이걸로 조금씩 닦아갈게 자 그럼 아프지 않았지? 내가 아픈 걸 시키겠어 나 안 아프고 괜찮은 방법을 쓰려고 노력하잖아 네 그럼 우리 쫌 조금씩 한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볼까? 반대편도 귀지가 녹아서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이쪽도 아무래도 조금은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쪽도... 어때? 괜찮아?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볼까?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볼까? 아, 그렇지. 귀지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가만히 있을 때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그런 소리 있잖아? 그게 고막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에 붙은 귀지가 날락해서 나거나, 아니면 귀지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럴 때 나는 소리래.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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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과거에는 물을 넣어서 귀지를 빼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 약이 좋잖아. 물을 일부러 집어넣는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은. 됐다. 됐다. 약을 써가지고 오늘은 깨끗하게 제거가 됐으니까 너무 많이 귀 소질을 할 필요는 없거든. 밖에 흘러나온 거랑 그리고 벽 쪽에 달라붙은 귀지 정도만 제거를 했으니까 귀 상처가 남거나 다른 증상은 또 없을거야. 수고했어. 자, 그러면 마무리로 귀 열점 눌러주면서 귀 마사지 해줄게. 자, 그 마사지는? 어, 맞아. 돌이야. 돌인데, 살짝 따뜻하게 만든 돌이거든. 이 돌로 귀에 열점을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줄까 해. 아, 좀 특이하지? 근데 이 돌로 몸 마사지 하는 거는 본 적 있지? 등 위에 올려서 마사지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이 따뜻하게 달고 돌을 귀에다가 올려서 열점을 누르면서 마사지 할거야. 열점 마사지를 하기 전에 먼저 귀에다가도 오일을 발라서 혹시 모를 자극을 최소화할게. 내 손에도 잡고 있을 정도로 뜨겁진 않은데, 귀 감각이나 피부는 손바닥에 비하면 더 예민하니까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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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둘러 이쪽이부터. 귓바퀴를 따라서. 크게 한번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귀에 혈장을 중심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 귀에 혈액순환도 잘되고. 마사지할 때. 자극도 꺼요. 귀에 혈장은 않을까? 그리고 귀에 혈장. 아파트에 혈장. 마사지를 닿아주시면. 편안해적니다. 어때? 괜찮지? 자 그러면 이쪽은 이 정도 하고 반대편 해줄게요. 반대편은 다른 둘로 이쪽도 크게 귓바퀴를 따라 크게 한 번씩 돌면서 평상시에 목, 가구, 어깨 아프다고 자주 그랬으니까 그쪽 혈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크게 귓바퀴를 이번에 반대쪽으로 돌려가면서 귀에서 받은 혈액 귀나 머리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안쪽 한쪽씩 마사진 다 했고 제가 예전에 내가 민간요법 같은 걸로 들은 건데 귀 속에 남아있는 물이 있잖아 귀 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예전에는 이런 돌로 이렇게 돌로 진동을 해서 물을 뺐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어 근데 이건 되게 옛날 얘기인 것 같아 지금 귀 속에 귀 속에서 딱 다 했고 오늘 퀵케어는 여기까지야. 내가 좀 준비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 귀지가 아무리 사람이 얘기하거나 더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지.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 다음에도 귀지가 고민이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올 때 꼭 연락해. 그러면 오늘도 잘자. 나도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야 할 것 같아. 잘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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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